절차 제한 프로그래밍 마지막 섹션 시언어 자료구조와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하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진 않아서 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만 있는 것보다 자료구조와 포인터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그려서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배열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의 식별자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구조예요. 연속적인 공간에 생성이 되고요. 첨자라는 것을 통해 이걸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를 통해서 위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열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위치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첨자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나와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타입과 식별자까지만 하면 변수고요. 대거로 안에다가 데이터의 개수를 적게 되면 이때부터는 배열이에요. 밑에 같이 설명 볼 거예요. 변수명 작성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를 해놓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게 되면 전체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중과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보다 적은 개수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경우 배열은 10칸인데 내가 데이터를 5개만 초기화를 했다. 그럼 나머지 5개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코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int ar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변수인데 대괄호 안에 숫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5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5칸 배열 생성. 그리고 생성을 하자마자 중괄호로 감싸서 숫자를 이렇게 5가지를 심표로 구분해서 적어줬죠. 이러면 5칸짜리 배열이 생성되고 여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현재 ar1이라는 거죠. 이번엔 5칸 배열 생성한 다음에 모두 0으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ar2죠. 지금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배열을 만드는데 한 칸만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놓은 거죠. 이렇게 쭉 만들고 5칸을 만들고요. 일단 0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0이 채워지는데 나머지 4칸이 남았잖아요. 4칸이 남은 건 기본값 0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0이 아니라 이게 4였다고 하면 처음값은 4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여기에 0을 썼다고 여기에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값이든 간에 이 값에 대한 초기화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남은 걸 0으로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문제도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배열명과 첨자 나올 거예요. 주소 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일단 상수라는 건 알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또는 변할 수 없는 값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배열명은 변수명처럼 데이터를 할당할 수 없는, 변수처럼 할당할 수 없는 상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배열 데이터의 시작 주소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배열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값이란 뜻이에요. 그 주소값이 변하면 이 배열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열은 이 주소값을 시작 지점으로 해서 다음 데이터들에 접근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값에 정수를 더하게 되면 산술 연산이 아닌 포인터 연산이라는 걸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터 연산이 뭔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동일한 타입으로, 동일한 타입의 간격으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배열의 특징을 이용한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지정되는 단위 크기는 무조건 1바이트인데, 각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를 대표 주소값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강의실이 이렇게 원래 있었어요. A 수업, B 수업, C 수업을 하는 강의실이 있는데,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A 수업이 너무 대박이 나서, 이 B, C 수업을 없애고 얘네들을 통으로 합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강의 공간을 다 합쳐버린 거예요. A 수업만 해버리게, 벽을 다 허물어가지고 하나로 합친 겁니다. 강의실이 3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실 이름은 1, 2, 3강의실인가요?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맨 앞에 있는 이거 따서 그냥 1강의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가 지정되는 단위는 무조건 1바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쪼개놨던 것처럼 이렇게 1바이트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4바이트 공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바이트짜리니까. 1바이트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4칸을 쓰겠다 그러면 각각 주소가 있으니까 총 4개의 주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 첫 번째 것만 대표 주소로 쓰겠다. 이 공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소 상수에다가 n을 더한다는 얘기는 n번째 데이터의 주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제가 인트형 배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로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3칸짜리 배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각각 한 칸씩의 공간이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라는 건 결국에 요렇게 1바이트 4개가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요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주소값은 단위 크기가 1바이트죠. 1바이트마다 주소값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지라고 하면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 8, 9, 10, 11, 12번지까지 원래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유 주소값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부여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주소가 1, 2, 3, 4가 아니라 그냥 1이라는 소리예요. 대표니까. 이 공간은 5, 이 공간은 9. 요렇게 대표를 한다는 거죠. 1번지, 5번지, 9번지에 각각 데이터가 담기는 총 3가지가 담길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건데 이 중에 첫 번째 주소값이 1이죠. 얘가 주소상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주소상수가 어디에 담기냐면 배열명에 담긴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배열 이름이 A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출력을 AR을 출력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 주소가 1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산술연산이었으면 2라고 나왔겠죠. 근데 산술연산이 아니라 포인터 연산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한 칸 건너뛰겠다는 얘기예요. 인트만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5를 가리키게 돼요. 만약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건너뛰어서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과가 9가 나오죠. 이걸 포인터 연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만큼 건너뛴다고 해서 포인터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면 여기는 몇일까요? 플러스 0이겠죠. 플러스 0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자리를 보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공간을 저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첨자라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0, 1, 2는 그대로 놔둬되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을 씁니다. 배열의 여러 데이터들 중 원하는 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정수값을 이 첨자라고 하는데, 인덱스라고 하는데 첨자는 1이 아닌 0부터 시작을 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0을 더해야 된다. 안 더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건너뛰면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자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설명을 할 때나, 아니 본인이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인 첫 번째는 여기서는 0번째잖아요. 이게 수업이 안 되시면 생각보다 이해하는 게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음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배열 이름과 첨자의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거죠? ar, o, 여기서는 개수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5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5개를 만들고요. 얘 ar이라는 변수고요. 자, 그럼 여기가 몇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총 5개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번지수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가령 번지수를 10번지라고 해볼까요? 얘는 4칸씩이니까 14번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번지가 되겠죠. 여기는 22번지, 26번지가 될 거예요. 바이트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라고 했을 때 ar만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ar은 주소 상수고요. 이 주소는 배열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10이 될 거예요. 1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더 복잡한 값이 출력될 거예요. 자, 근데 이 ar에다가 이게 10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1을 하면 11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력이 된다고요? 14가 출력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인데, 이 주소값을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주소값에 위치한 이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r에서 첫 번째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은 0이 아니라 이거, 두 번째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안 드릴 거니까 첫 번째면은 이건 거예요. 0번째가 이건 거고요. 잘 구분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값을 출력할 때, 주소가 아니라, 값을 출력할 때는 변수명과 첨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6이 나오겠죠. 이게 기본 형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 볼까요? 2차원 배열입니다. 배열의 요소로 다른 배열이 할당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 바로 방이 있는 거예요. 한 칸짜리. 배열은 문을 열면 또 5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6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다른 문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몇 번째로 넘어갈 건지 첨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은 그 문을 열었는데 또 문이 있는 거예요.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대괄호와 첨자로 선언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중괄호를 중첩해서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고요. 중첩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초기화를 진행을 해요. 편의상 첫 번째 인덱스를 행, 두 번째 인덱스를 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연속된 공간에 나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게 2차원 배열인데요. 2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때 중괄호로 영역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속적으로 쭉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한번 예시를 보면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세요. AR하고 아까는 대괄호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죠. 그러면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논리상으로는,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이 두 개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 세 개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2행, 3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값을 저장할 때는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초기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구분되시죠?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를 접근하고 싶어요. 1행, 1열이잖아요. 그러면 ARR, 1 하고서 대괄호 한 다음에 1, 다시 대괄호 한 다음에 1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중괄호를 중첩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 2가 일단 들어갑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1, 2를 집어넣어요. 근데 중괄호가 다 쳤잖아요. 그러면 이 행 나머지를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 5가 들어갈 거고요. 이 행의 나머지 부분을 0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워져요. 구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출력을 해보는 거죠. 0번째에서 0번째. 0행, 0열이라고 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0행, 1열은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값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0번째, 첫 번째. 이렇게 보시는 게 빠릅니다. 0번째, 두 번째는 여기죠. 0번째, 두 번째.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개념상으로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적혀있는 거랑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포문 활용입니다. 아, 이거 어렵죠. 포문도 알아야 되고 배열도 알아야 돼요.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누적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는 뭐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원업뿐 아니라 자바에서도 파이썬에서도 항상 같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포문을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건데 배열에 첨자를 넣는 위치에 변수를 집어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장도 변수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서 포문을 설정해야 돼요. 보통 포문이 1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첫 번째 값이, 0번째죠. 0번째 값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문 설정을 잘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코드를 한번 보죠. 변수 하나 생성하고 있고요. 배열 5칸짜리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라는 애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AR이라는 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I는 0부터 시작한대요. 이게 0이에요, 현재. 그리고 5보다 작을 때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배열은 5칸짜리다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그 5칸보다 작을 때까지 진행을 해요. 5칸이면 항상 4까지, 10칸이면 9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값을 일식 증가를 시킬 거래요. 자, 이거는 이제 주석이니까 됐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A, R,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 R, I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A, R, I예요. 그럼 현재 I값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A, R, 0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I 플러스 1, 0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결국에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1을 집어넣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포문이 끝났죠? 포문이 증가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행만 포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반복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I값이 0에서 1로 증가하겠죠. 1로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어떻게 바뀌나요? A, R,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I 플러스 1이니까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죠? 여기에 2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A, R의 첫 번째 값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값을 증가시키면 2가 되죠? 그러면 A, R, 2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2 플러스 1을 하게 되죠. 그럼 3이죠?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5개밖에 없어서 5개를 다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복을 해서 끝났으면 제가 증가를 하니까 얘가 3이 돼요. 그러면 A, R, 3. 그럼 얘도 3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4죠? 얘가 4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값은 뭐가 들어갈까요? 5가 들어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번, 많아봐야 한 5번 정도만 해도 사실은 3번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 감이 오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 다음은 4겠네? 이런 감이 오시잖아요. 그 패턴은 파악할 때까지만 이렇게 쭉 써보시면 돼요. 이게 반복을 하면서 이 패턴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코드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한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같은 형식인데 뭐만 계속 지금 바뀌고 있죠? 요거랑 요거. 변수가 들어가 있던 부분 있죠? 이거랑 이거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때요? 이 숫자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0일 때는 0 플러스 1이고 1일 때는 1 플러스 1이고 2일 때는 2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0일 때는 1이고요. 1일 때는 2고요. 2일 때는 3이고요. 3일 때는 4예요. 이 결과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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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자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만약에 n이라고 쳤을 때 지금 i죠? i라고 쳤을 때 i는 결과가 i 플러스 1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i일 경우에 i 플러스 1이 값이 되는 거니까 요 0, 1, 2, 3, 4에 1씩 더한 값이 여기 위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5칸짜리가 아니라 100칸짜리여도 이거 마지막 값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가 99예요. 100칸이면 99가 끝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일일이 다 써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패턴을 찾았잖아요. i가 99면 여기 위에는 i 플러스 1 여기는 100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놓고 밑에서 출력할 때는 이거 물어보겠죠? 이 마지막 값 출력한 다음에 결과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풀 때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은 항상 패턴을 찾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부분 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할당을 끝내고 밑에 포문이 또 시작되죠. 이거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배열 전체를 한 바퀴 돌겠다 어려운 말로 순회를 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값을 다 출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1, 2, 3, 4, 5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포인터 연산자인데 아마 포인터 연산자 비중이 점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문제 내기도 쉽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포인터 비중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고 개념이에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갖다 쓸 때라는 뜻이에요. 식별자가 아닌 주소값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산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식별자로 접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값에다가 1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a 플러스 1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식별자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소값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사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가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주소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주소값 자체이기 때문에 식별자 앞에 end기호를 붙이면 해당 데이터의 주소값을 알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a의 주소값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a의 주소값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연산자죠. 포인터 변수 앞에 별,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별이라고 하죠? 별을 붙이면 해당 주소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반 변수와 달리 포인터 변수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타입이 달라도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크기가 동일하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실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짜리거든요. 두 가지의 변수 크기가 다른데 이걸 포인터 변수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담겨있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소값은 동일합니다. 크기가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선언한다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코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 코드를 보면서 보죠.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천천히 볼게요. 정수형 변수 생성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의 위치가 별도로 있겠죠. 이 공간의 위치 10이 들어가 있지만 집 주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도 주소가 있을 거예요. 주소를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2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200번지 안에 공간에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포인터 변수 만드는 방법은 별을 붙이면 돼요.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고요. 얘도 어쨌건 위치 주소값이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주소값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둘이 다른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게 개념이에요. 자 그래놓고 p 이거죠. 포인터 변수 p요. 이 p에 뭘 집어넣고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오른쪽을 먼저 해결을 하죠. 데이터를 집어넣겠다고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10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end 기호를 붙인 이 연산의 결과를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데이터 변수의 주소값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값이 200이죠. 여러분 결국에 얘는 이거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들어간다? 200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200이죠? 여기 위치값이 20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p에 저장된 주소값으로 접근해서 20을 할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서 일단 별을 빼고 볼게요.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죠. p에 찾아가서 20을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을 들고 p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20을 할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할당하려고 보니까 어? 별이 붙어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별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20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20 아직 들고 있어요. 여기 200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200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별이 보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위치로 다시 한 번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게임 퀘스트 하듯이 여기 갔다가 별이 붙어있어서 확인해보니까 200번지로 가시오. 라고 써있는 거예요. 200번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20을 넣는 거예요. 이게 별의 의미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을 해봤을 때 데이터를 출력하면 몇이 들어갈까요? 20이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p에 저장된 주소값 위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는 거죠. p만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이 별은 어쨌든 연산지 아니까 p만 먼저 보는 거예요. p만 보니까 200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별이 없었으면 그냥 200을 출력하는 형태인데 별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200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번지 값이 2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아래 제가 설명한 게 나와있네요. 별이 없이 그냥 p를 출력한다 그러면 p는 200이니까 200이 출력이 되겠죠. 이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변수는 포인트 변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우리가 연산하는 게 아니니까 단순히 할당하고 이런 거 할 때 별이 안 붙어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값이 연산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값이 번지수 한 번 더 찾아가야 하는 위치 주소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소값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이쪽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하시고 아마 질문이 많을 겁니다. 질문 게시판에 많이 글 남겨주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앞에서 배열하고 포문하고 이제 섞였었잖아요. 여기서는 배열하고 포인터가 또 섞입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배열하고 포문하고 포인터가 같이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배열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주소 상수다. 재할당이 불가능하다. 상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재할당이 가능해요. 포인터 연산도 가능하고요. 포인터 변수는요. 배열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 포인터 이름으로도 똑같이 배열을 제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어차피 주소 상수든 포인터 변수든 그 안에 내부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 없다의 차이인 거지 거기 주소 값이 똑같으면 결국에 같은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첨자를 활용하거나 포인터 연산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드를 같이 봐야겠죠? 배열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다시 그려놓을게요. 다섯 칸을. 귀찮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림 안 그리고 두세 문제 푸는 것보다 그림 그려가면서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지수를 한번 써볼까요? 100번지 104번지 인트니까요. 4바이트니까요. 108번지 112번지 116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도 하나 만들었네요.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고요. PR입니다. 얘도 번지수가 필요하겠죠? 확 떨어지게 200번지로 할게요. 자, 그래놓고 보는 겁니다. PR에다가 포인터 변수죠? 거기 공간에다가 AR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AR 뭐라고 그랬죠? 주소 상수라고 그랬어요. 주소가 들어있다. 주소 상수인데 이 주소 상수 자체가 어떤 값이냐 배열의 첫 번째 위치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100이죠. 여기 안에 100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일단 AR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AR의 두 번째 값 이 4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4가 출력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PR2 같습니다. 왜냐하면 AR도 지금 배열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도 배열의 첫 번째 위치값을 저장,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첨자가 똑같으면 가리키는 값도 똑같아져요. 두 값이 별도의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인터 변수를 별도로 세부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보죠. 자, 우선 PR이 뭔지를 먼저 봅니다. PR은 현재 10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200은 번지예요. 10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죠? 주소예요. 주소값이죠. 거기에다가 2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더하기는 산술이 아니라 무슨 연산이다? 포인터 연산이어야 돼요. 왜? 얘가 주소값이니까요. 그럼 포인터 연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int만큼 이 자료형만큼 건너 건너 뛴다고요. 그럼 100번지가 현재 여기인데 여기서 두 번 건너 뛴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건너 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108이라는 값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108이 결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별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8이라는 건 값이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는 거죠. 별이 붙어있으니까요. 108 번지로 찾아가겠다는 뜻이 돼요. 108 번지는 어딘가요? 여기죠. 그럼 결과가 4가 나오겠죠. 얘도 결과가 4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쪽에 괄호가 없다 그러면 연산자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얘네들은 단항연산이고요. 얘네들은 이항연산이거든요. 이항연산이 단항연산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 PR 100번지에 있는 값을 일단 찾아가겠죠. 그러면 결과가 1이 나올 거고 거기에 2를 더하는 건데 이 1은 주소값이 아니죠. 일반 값이기 때문에 산술연산이 돼서 결과가 3이 나올 거예요. 전혀 다른 값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포인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포인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세번째는 함수입니다. 함수 우리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봤던 개념인데요. 기능별로 구분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작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된 함수를 호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 블록 바깥에서 정의하고 블록 안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 int 메인 괄호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아래쪽에 리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이것도 함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내린다기보다 함수를 항상 이걸 먼저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함수라고 보실 수 있죠. 이거 말고 본인이 별도로 함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만들지 말고 이 바깥쪽 위에서 또는 이 아래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바깥에서 정의해라. 이렇게 써있는 거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int하고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뭐 토탈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호출을 한다는 거죠. 호출을 할 때는 printf, scanf처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 거죠. 얘는 지금 중관료가 없죠. 세미클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안에서 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 시 계산에 필요한 인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라는 거는 준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직원한테 복사를 해온다고 시킨다고 하면 복사를 해야 할 종이를 줘야 되죠. 이게 인수예요. 그런데 잠깐 쉬고와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명령이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누구한테 잠깐 쉬고와 한다고 하면 걔한테 뭔가를 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말만 하죠. 그럴 때는 인수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물을 마시고 오라고 하면 인수 없이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컵을 주면서 여기다가 물을 따라와 라고 하면 이 컵이 인수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C에서 미리 만들어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라이브러리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샵 인클루드 이게 바로 전 처리기예요. 선행 처리기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스쳐가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실기에서 함수를 새로 만들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가 나오냐면 라이브러리의 종류를 물어보거나 함수를 미리 만들어둔 상태에서 호출을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낮은 빈도지만 시어너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실기나 필기나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약자 또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 함수의 기능하고 거의 대응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stdio래요. 이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기본 입출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본 입출력 함수 배웠잖아요. 프린트 F, 스캔 F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메스 누가 봐도 수학이죠. 제곱근 SQLT가 square root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파워고요. 이거는 absolute의 뜻이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게 문자열이죠. 스트링의 약자가 str이고요. 스트링의 길이 length 스트링을 복사하겠다. 스트링을 compare 비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사용 예라든지 그런 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stdlib라는 것도 있네요. stdlib는 standard library라는 뜻이에요. 기본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뭐 이것저것 자주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인데요. 여기가 a2i 이거 2i예요. 잘못 써졌네요. 죄송해요. a2i입니다. a는 알파벳의 a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죠. 그 다음에 a는 정수, 인테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알파벳을 정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a2i가 되는 겁니다.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 a2f는 이건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바꾸는 거죠. 얘는 랜덤의 약자고요. 타입은 당연히 시간 처리에 사용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으시면 돼요. 넘어가 볼까요? return. return이라는 거는 함수를 종료하겠다라는 개념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종료를 하면서 함수를 호출한 위치에 어떤 값을 반환하겠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값이 있는 함수의 정의와 호출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의 결과를 호출 위치로 돌려받는 방식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식이 나와 있는데 코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죠. 코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문제 풀듯이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addValue 함수를 호출해서 원래 호출을 하려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하는 부분이 실기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미리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위쪽에 addValue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호출해서 5와 10을 인수로 전달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ddValue 똑같아요. 호출을 하는데 괄호 안에 5하고 10을 넣어놨죠. 자 그러면 이 5하고 10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공간에 5가 들어가고요. B라는 공간에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5와 10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라고 한다고요. 이 인수가 들어가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자체. 이 공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는 변수인데 호출하는 위치와 이 함수를 연결해준다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파라미터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이 매개변수의 인수가 담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 이렇게 하게 되면 A 플러스 B라는 건 결국에 5 더하기 10이니까요. 15가 될 거고요. 15가 C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합니다. 리턴하게 되면 함수가 종료되요. 종료되는데 오른쪽에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호출되는 위치 종료하고 호출되는 위치로 넘긴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얘가 C잖아요. 그러면 이 C는 여기에 나와있는 요놈과 형태가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얘가 인트면 얘도 인트여야 돼요. 인트 인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자 결국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끝나면 15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요 부분이 15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K는 15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K에 15가 들어갈 거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15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숫자도 제가 적어놨지만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넘어가죠. 진행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1로 가서 요렇게 진행을 해요. 기존 코드를 잠깐 멈췄다가 실행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요 실행 순서도 좀 디테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을 하는 코드였고요. 다음은 리턴 값이 없는 함수의 정의와 호출입니다. 함수의 결과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함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이 오는 거죠.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오라고 하면 나한테 뭐가 안 옵니다. 그냥 걔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경우를 같이 볼 거예요.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코드가 호출하고 있죠. 인수 넘기고 있어요. 요 매개변수의 인수가 각각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출력을 해주죠. 밖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메인함수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15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을 만납니다. 리턴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가 되는데 리턴 오른쪽에 값이 없죠. 그러니까 종료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리턴하고 C 있을 때 이 C가 정수형 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값이 없어요. 그러면 체크할 부분이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void 라고 써주셔야 돼요. 구분이 되시죠. 리턴하고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종료만 할 거야. 그러면 void 라고 쓰시면 되고요. 리턴 다음에 어떤 값이 있어서 이 값을 돌려줄 거다 라고 하면 이 값에 대한 타입을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되시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지금도 어려우셨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참조에 의한 매개변수 전달 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콜바이밸류 지금까지 본 게 콜바이밸류입니다. 함수에 인수를 전달하면 원본 값이 복사되어서 매개변수에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5를 예를 들어서 10하고 전달을 했잖아요. ab였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a++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이라는 건 a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6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5를 다시 출력해보면 얘는 그냥 5에요. 분명히 위에서 6을 증가했는데 왜 그러냐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 5가 원본이 가는 게 아니라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이게 값에 의한 호출이에요. 10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지 이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데이터인 거예요. 수치만 같은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을 뭔가 건드리고 싶은 작업을 함수로 만들 때는 참조에 의한 매개변수 전달 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포인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 함수 코드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드가 아무리 길어도 항상 시작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합니다. 변수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변수를 하나 더 그려놓죠. 귀찮아하지 마세요. 10 20입니다. 번지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번지수를 그냥 가상으로 해놓는 거죠. 뭐 30번지 70번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을게요. 자, 그래놓고 fa 함수를 호출합니다. fa가 지금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넘길 때 어떤 인수를 넘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n과 k의 주소를 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n은 10이고요. k의 주소는 20이 아니라 70이죠.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인수는 항상 매개변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차례차례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얘네들도 번지수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100번지 200번지라고 해보죠. x에는 10이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y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70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포인트 변수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call by value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참조값 주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call by reference 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x 값을 5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15가 됩니다. 하지만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복사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봐야 되죠? 자,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 5를 더할 건데 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연산자고 얘도 연산자인데 얘는 단항이고 얘는 이항이에요. 뭐가 먼저 된다고요? 단항이 먼저 된다고요? 아까처럼 괄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 y부터 봅니다. y는 이건데요. 70이죠? 그런데 별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0번지를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20이죠? 그러면 여기는 결국에 20 더하기 5인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결과 값이 되는 거죠. 결국에 별 y 는 25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5를 들고 어디를 찾아가요? y를 찾아갑니다. 해서 넣으려고 봤더니 별이 붙어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적혀있는 위치를 찾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25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25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원본이 바뀌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n 같은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10이 출력되고요. k 같은 경우에는 25가 출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게 참조에 의한 호출이에요.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반복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이런 문법적인 개념은 훨씬 더 실기의 비중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 마무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체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포인터랑 합쳐지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개념 시언어에서 이미 제공되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래요. 기존 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배열과는 달리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은 같은 형식이었죠. 구조체는 달라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구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선언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령 우리가 int a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int가 뭐였는지 별도로 정의를 하진 않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애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조체는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nt라고 치면 int가 뭐다라고 우리가 따로 위에서 정의를 내려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하는 방법 함수처럼 메인 함수 블록 바깥에서 블록 구조로 블록 구조라는 거는 중괄호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struct 타입 식별자 변수 선언의 형태로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조체 내부 변수는 정의를 할 때 별도로 초기화를 하진 않습니다. 사용을 할 때 초기화를 할 거예요.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역시나 코드를 보면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코드입니다. 구조체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구조체 키워드 나와 있고요. 스튜던트 학생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구조체 안에는 넘버라는 정수형 변수와 스코어라는 정수형 변수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는 캐릭터 변수가 들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스튜던트 타입은 세 가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숫자 같은 게 아니라 한번 보죠. 일단 변수를 생성할 때 int 스튜던트 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형을 씁니다. 구조체 스튜던트 자료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킴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는 세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괄으로 감싸서 세 가지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려보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네들의 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명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놓고 여기에 302194 A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똑같이 들어가죠. 똑같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넘버가 있고요. 내부에 스코어가 있고 변수 이름이 똑같아서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전에 앞부분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놓고 여기에는 각각 2113 86 B 가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구조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이름과 점 그리고 구조체 내부 변수명이 필요해요. 밑에 보겠습니다. 제인 점 스코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인 안에 있는 스코어에 접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값을 86에서 82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땐 항상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만 고려를 해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킴의 점수 킴의 학점 제인의 점수 제인의 학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구조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련 있는 것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는 이것뿐 아니라 포문도 마찬가지고요.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이 그거를 다 담기에는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프로그래밍 이론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도 검색도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없는 개념 또는 모르겠는 개념을 질문 게시판 같은 걸 이용해서 최대한 알아가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